안녕하세요. 하늘TV의 노정부 하늘도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9월 10월 말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말띠 여러분들. 자 이제 여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휴가도 거의 다 다녀오셨을 거고 더위도 한 불 꺾이고 바쁜 일사들이 좀 정리가 되어간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타이밍이 아닐까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좀 마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좀 시끄러운 후식들이 많죠. 지금 일본으로 태풍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선 대선 이야기로 들썩들썩하고 또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 쪽에는 또 무슨 전쟁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좀 오랫동안 평화가 이어져온 만큼 뭔가 이렇게 변화의 그런 시기에 접해 있지 않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평화의 시대가 있는 만큼 또 격변의 시기가 또 가가오는데 이 격변의 시대에 또 어떻게 내가 잘 되찾았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좀 많이 바뀌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좀 잘 잡아 나가셨으면 하고요. 자 우리 말띠 여러분들 제가 7월달 8월달 기인을 얻고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인의 덕망과 좋은 활동성으로 좋은 결과를 잘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9월달 10월달에 보니까 제가 9월달 10월달에는 말이 꼬리날림을 이렇게 하는데 꼬리날림에 먼지가 좀 휘날리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별거 아닌 일에 좀 긁어부스러움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액뎀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약간의 망신수 조금 문서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웬만하면 남들의 시선 주목을 좀 안 받는 게 부탈하게 넘어가는 형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액뎀을 잘 하는 달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 달이 연말에 좋은 애군을 다 날리고 좋은 기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이 오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액뎀을 잘하고 대박이 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일은요. 올해 서른다섯 살이 되는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9월달 어떨까요? 짠! 아 좀 실현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될까? 10월달에 온기를 뽑아보니 오 그렇네요. 그래도 내가 실현과 고난이 들긴 하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겠다.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금방 추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좀 들뜬 마음이 큰 일탈의 온기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일탈이라고 말씀드린 것만큼 갔다가 와야 되는 온기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직을 준비를 한다던가 뭔가 사람 간에 있어가지고 말을 좀 정리한다던가 인연을 좀 정리하다던가 이런 마음이 좀 든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올 마음이니 요거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인간사회 동망에 있어가지고 새 인연을 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인연을 소중히 하고 새 인연을 좀 경계하고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막 살아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절래 치지 마시고 조금 저 사람이 왜 저랄까 뭔가 이제 좀 솔깃한 제안을 할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기가 가벼운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얇은 거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건강상의 동망은 뭐 괜찮습니다. 큰 이동수도 들어오고 활력적인 부분도 들어오기 때문에 왕성화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투자라 돈 나가는 일 사기수 이런 거 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걸 봐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한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 그만큼 좀 교묘해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이상한 전화는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한 전화 오더라도 좀 깊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간에 특히나 금전관계 이런 걸 좀 각별히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7살이 되는 무고생 말띠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오 100일의 운기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띠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고생 말띠는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은 어떨까요? 5반기를 뽑아보니 아 조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베스트죠. 특히나 우리가 큰 묘수로 일발 역전을 하는 글을 옮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묘수라는 말 안 해요.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 내가 불리한 상황인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딱 한 발의 수로 모든 상황을 역전을 한다는 그런 묘수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 복능적인 부분 감갑적인 부분 직감적인 부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인간사의 덕망은 내가 좀 혼자 일을 하는 게 좀 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협업하는 것보다 혼자 독고다이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는 좀 내 마음에 좀 독한 마음에 품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피부 트러블 피부에 상처 생체기 이런 게 좀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날카로운 날부치 같은 거 좀 조심하셨으면 하네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도 기룬이 많이 찾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수 횡재수 이런 것들이 좀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 그래도 추석에 좀 여유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9세가 되는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9월달 어떨까요? 짠! 아 조금 실환과 고난이 드는 흥국이니 이런 것들이 10월달에 잘 해결해야 될지 살펴봅니다. 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 자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시간 일정 요율을 가져라 라는 5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자 이때 타이밍일 때는 정직한 운기입니다. 콩 심은 내 콩 나고 팥 심은 내 팥 나는 운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만큼은 그래도 결과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모든 어려운 일사들을 다 웬만한 건 다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인간사의 덕망은 좀 기인의 덕망이 좀 따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윗사랑의 덕망 내 주변 사람들의 덕망 도움을 받을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이때 좀 활력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동이라든지 식단을 꼭 준비를 하신다면 이때 굉장히 내 건강에 활력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 준비를 해도 늦진 않긴 하지만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조건 예방이에요. 저희가 운명학에서도 일이 다 힘들어지고 굿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조금 초성물을 본다든가 기도를 좀 올리다든가 해서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이고요. 금전적인 흐름에서도 굉장히 덕망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재테크적인 자산의 형성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잘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가감하게 적극성 있는 현금 흐름과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좋은 성물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71세가 되는 가보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다. 답답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될지 보니까 10월달에 아 조금 다다다다다다. 좀 급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어물쩡 저물쩡 하면은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5반기거든요. 급하게 대처해야 돼. 시간을 두고 대처를 하면 안 된다. 만약 일어나는 일 있으면 순발렬하게 바로바로 대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외부적인 일은 내가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돼. 마음적으로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너무 인색하게 대처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너그러운 좀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은 민첩박에 마음은 너그럽게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에 있어서는 내가 주변에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가족들 간의 일도 그렇고 친구들 간의 비즈니스적인 간에 뭐든 간에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뭐 내가 돈 드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면은 뭐 이것 좀 해달라면 해주면 되고 저것 좀 해달라면 저것 좀 해주면 되는 그런 운기니까 인색하지 마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은요. 좀 큰 병을 앓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기이긴 한데 뭐 치료, 왕케 뭐 그런 게 되는 운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발이 잘 듣고 수술이 잘 되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수술을 일정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추석 전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요 때는 내가 금전에 모으는 타이밍보다 잘 써야 되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면 쓰는 만큼 내 명예의 덕망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건 역시 인색하지 할 필요가 없겠다. 돈을 잘 쓰면은 그만큼 더 크게 돌아오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고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성물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 말띠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꼬리 날리면 먼지가 막 날린다 한 것처럼 긁어 부스러움을 가지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액땜을 하는 운기이니 과감하게 날려보낼 것은 다 날려보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큰 운이 들기 전에는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듯이 우리 말띠 여러분도 새 운기를 새 그릇에 담기 위해서 청소를 해나가는 운기다 생각하시고 깨끗이 청소 잘할 수 있는 9월달 10월달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도령은 연말에 더 좋은 운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